도시의 장소 도시의 장소 등등 도시의 장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늘 피도 흥날이었지만 오늘 연주 너무 재미 나게 했었고 나중에 모여서 연습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. 우리 유올리사이드의 두 행복한 만남을 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서 안녕! 안녕~~ 그러나 다시 만날 수 있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